공사 중에 나온 건설 폐기물 수천 톤을 임야에 불법 야적한 폐기물 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1년부터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 2,300톤을 허가받지 않은 임야에 불법으로 쌓아둔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현장 관리자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자치경찰 조사 결과 현장 관리자는 침출수 유출 등 불법 폐기물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.